먹어라! 과연 들어갈까요? 혼자서 먹기! 성공! 오! 성공! 너무 재밌다! 동전 모으는 재미가 있어! 벌써 한 2800원은 모았을 껴요 비키? 오 느낌 좋아? 안녕하세요 뿌!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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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양 갈래? 야야야! 내가 핑크 랜덤 박스에 가녀왔는데 이거 받았다 봐봐 우와 진짜 엄청 반짝반짝 빛나고 예쁘다 예쁘고 재밌지 뿌헷 오 부럽다 나는 이 저금통 있지 저거는 저거는 왜 그래 갑자기 저거는 동전먹는 저금통 재밌지 동전먹는 저금통 엄청 잘먹어 동전을 하나 둘 셋 계속 먹지요 잘먹다 귀여워 너 저거 빨리 버려 뿌 버리라고? 왜? 이거 덕분에 내가 돈을 얼마나 잘먹는데 너 모르는구나 이거 그거잖아 뭔데? 엄청 무서운 괴담 무슨 괴담? 이 저금통에 괴담이 있다고? 어 어 뿌 저 저금통이 신체의 일부를 먹으면 그 사람처럼 말하길 된대 아아아아악 신체의 일부? 야 신체의 일부를 어떻게 먹어? 손가락을 잘라서 먹냐? 진짜 뿌 옛날 옛날에 옛날 옛날에 저 저금통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대체 어디서 이렇게 돈이 새어나가는 거야? 마이너스 500원이라니? 이번에도 마이너스 통장이라니? 이러다가 절대 돈 못 모아? 좋은 방법 없을까? 동전먹는 저금통? 이거 재밌겠는데? 이걸 사다가 돈을 모으면은 돈을 재밌게 모을 수 있겠다 하하하하하하 백제 왔습니다 통전먹는 저금통 왔나보다 하하하하 얼마나 잘먹는지 한번 볼까? 궁금해? 아하하하 먹잖아? 또 500원짜리도 먹어봐 아 잘먹는다 하하하하 엄청 잘먹잖아? 귀여워 넌 이제부터 내가 반려동물처럼 예쁘해질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주인은 저금통을 엄청 예뻐했대 저금통아 같이 찾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손톱이 너무 길어져서 불편하잖아? 잘라야지 하하하하 잘라야지 하하하하 날아갔잖아? 어디갔어? 어? 뭐야? 어디로 날아갔어? 설마 네가 먹은 거야? 아니지? 하하하하 그렇게 저금통은 주인의 손톱을 먹게 되었어 그러다 너는 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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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주인은 죽고 저금통은 혼자 남아 주인을 기다렸대 그렇게 100년이 지나고 저금통이 저금통이 너무나도 주인을 그리워하던 저금통이 주인의 말을 따라하기 시작했대 주인 어디간거야? 보고싶잖아 하하하하 진짜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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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무섭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 저금통이야 아주 무시무시하지 그럼 어떡하지 이 저금통? 이대로 그냥 놔둬도 될까? 응 고민이군 흐흐흐흐 안녕하십니다 워워워웅 아무도 없어 케케케 오박해 누나 엄마 아무도 없어 어? 저건 동전 먹는 저금통이다 케케케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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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동전 먹이고 어 내 코딱지 같이 먹는다 케케케 동전도 재미있다 그런데 한숨 자야겠다 케케케 으흐흐흐흐흐흐 Raise my hand we'll be glad to suffer 안녕하십니다 집에 아무도 없나 오리온 자네 누나 캐 캐 캐 야 오리온 불러놓고 자는 척 하냐 잠꼬대 하다보네 나는 물이나 마셔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쟤 잠꼬대 하나도 안 한다. 가서 말 시켜야지. 오리요. 나 불렀어? 응, 불렀어. 잠꼬대도 진짜 웃기다. 무슨 꿈을 꾸나 물어봐야지. 뭐하고 있어? 동전 먹고 있었어. 동전을 먹어? 안 돼. 너 꿈에서 동전 먹냐? 동전은 나의 식량이야. 식량이라고? 아이고, 오리요. 동전 먹는 꿈 꾸나 보네. 오리요. 너 부자 되겠다. 근데 자고 있는데 이불 안 열고 말하는 게 좀 수상한데. 복화술인가? 내가 말하고 있는 거니까. 캐캐캐. 뭐? 나는 저금통이니까. 캐캐캐. 저금통이 말하고 있어. 누나. 왜 왜 소리 질러. 저금통이. 저금통이 말을 해. 저금통이? 에이. 저금통이 말을 한다고? 꿈꿨어 누나. 아니 아니. 진짜야 진짜. 방금까지 나랑 대화했다고. 누나. 저 저금통은 동전을 먹지만 말은 못해. 캐캐캐. 진짜라고. 방금까지 나랑 대화했어. 너 설마 저 저금통한테 동전 말고 다른 거 먹인 거 있어? 다른 거? 글쎄. 뭐. 손톱이라던가. 머리카락이라던가. 음. 아니. 그냥 코딱지 파고 동전 집어서. 코딱지를 먹였구나. 응. 그런 셈이지. 근데 그게 왜. 큰일이야. 저 저금통에는 괴담이 있는데. 옛날에 저 저금통이 자기 주인의 손톱을 먹고 말을 따라했대. 응. 진짜. 그래서 지금 너의 코딱지를 먹고 너를 따라하는 거잖아. 아. 그럴 리가 없어. 진짜라니까. 방금 전까지 나랑 대화했다고 너가 자는 동안. 정말이야. 아. 끔찍해. 케케케 안 믿어. 뭐. 안 믿는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야. 뿡뿡. 와. 와. 우캐님들. 제가 저금통이랑 말하는 거 봤죠. 진짜라니까. 응. 안 믿어. 케케케. 응. 믿어라. 케케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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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케케. 아. 아. 아, 아,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